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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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맥주 한잔씩 사오고 오늘 술 한잔 하죠 옆에 준비중 맥주 한잔 하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2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뭐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는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까지 왔네요 다들 오늘 고생하셨고 3월 1일 그래도 노는달이니까 즐겁게 노시고 맥주 한잔 하세요 휘지야 이혼 수고했다가 휘지 아니라고요 짠 맛있구마이 하아 저는 술을 급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짠하자 그럴 때마다 술 먹지 말고 그냥 술을 맞춰서 드세요 아시겠죠? 제가 니들이 내 앞에 있으면 장바깔면 개이 지랄할텐데 저는 술을 배운게 어떻게 배웠냐면 술은 똑같이 마셔야 된다 장바깔를 까는건 예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장바깔를 까지 말라고 한거지 저는 쌍남자기 때문에 원샷 하는겁니다 형님 쌍남자기 때문에 원샷충이라고요 한 게임은 왜 원샷 안하냐고요? 캔은 원샷하다 하면 안 멋있어요 진짜 눈이 있으면 이쁘지도 않은데 눈웃음 치지마라 눈이 작아서 웃음이 그냥 없어지는거에요 근데 뭔 눈웃음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 눈이 대세래요 내일 진짜 남캠하는건 아니죠? 그렇게 X같으세요? 싸워보실래요? 죄송.. 아 귀여워 나한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게 보이잖아 너무 착해 나는 BJD랑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BJD BJ가 아니고 사람 대 사람이 좋아해요 효군이형이 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효군이형이 나한테 딱 한얘기거든요 너는 동생이지만 어떨 때 보면 형같다 아무리 자기가 형이라도 형이 진짜 잘못됐을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잘나간 사람이라고 똥꼽 빨고 기회주의처럼 그렇게 행동 안한다니까 그리고 저 최군이형한테도 기분 나빠서 한마디 한적도 있어요 최군이형이 나한테 나한테 내가 섭섭하다고 한마디 했던것도 별거 아닌이유인데 저는 그거 말하면 소시해 보일수도 있었는데 얘기를 했지 궁금하다 뭐라 그랬냐고? 그니까 그 최군이형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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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 사람들이 X나 저 욕하는 이유가 컨텐츠 없다고 X나 욕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있는 컨텐츠가 형이랑 같이 하는 쾌군이 간다는데 다른 BG랑 야외 방송할때마다 무슨 군이 간다라고 하시면 저는 컨텐츠 없다고 계속 욕먹을 해요 그래도 우리 둘만의 컨텐츠로 시작한건데 좀 그래요 그니까 형이 뭐 미아도 사과도 그 때 안참 내가 컨텐츠 없다고 욕을 X나 먹었었거든요 예 저 소심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소심한 부분이 있어요 저 A형이긴 A형이 다른 A형이랑 다락이 이상한거에 좀 삐깁니다 야 나 진짜 소주 형이랑 소주 먹다가 이 얘기했어 X나 상남자네 X브라 예? 예 10Q 6Q 6Q 7Q 6Q 8Q 9Q 8Q 9Q 10Q